채널아이. 보수라는 거는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게 보수고 진보는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걸 복지로 나누자는 게 진보인데 그럼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 그럼 새누리당 보수당인 새누리당에 있지 말고 진보당 저 정의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넘어가시는 거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새누리당에 계시면 안 돼 왜냐면 진보의 논리로 왜 보수의 정체성을 가진 당에서 기욱기욱 하냐고.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엄청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보수는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 박혜나 씨가 저 바를 한다고 합시다 광마담이 아니 광마담이 바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부가세 십 프로를 십오 프로에서 아니면 법인세를 십오 프로로 해서 세금을 더 뜯는 게 진보고 그걸로 복지 확충하자는. 보수는요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장사가 파이가 커지잖아요 매출이 한 달에 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매출이 오천만 원이 됐어. 그러면 똑같은 세율이라도 세금이 더 냅니까 안 냅니까 더 내야지 똑같은 세율인데 파이가 커졌으니까 세금이 더 내. 그래서 정부 재원을 늘려서 이걸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도 늘리자는. 아니 근데요 제가요 빠를 차렸어요. 파이로 확 키워가지고 여기 양주도 놓고. 투자도 하고. 투자도 하고. 일자리가 창출돼서 커졌으니까. 그렇지 됐어. 그게 보수야. 높은 친구도 막 이렇게. 그렇지. 조업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. 그래서 와서 술 마실 돈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. 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업이 약간 너무 노동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지금 수준으로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하나만. 그런 거 하니까 나 잡아요. 좌판에 우판에 이렇게 이분법을 지금 쓰고 계세요 아니 뭐냐면 이거죠 저는 동의해요 이 박사님의 이분법에 동의를 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될 때 공약이 경제민주화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. 증세 없는데 증세가 없는 대신에 복지를 좀 줄인다. 증세를 안 하는데 복지를 느릴 수가 있습니까. 공약 파기와 대국민 사과.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바꾼다라고 하는 국민 소통이 필요한데 그걸 껌고먹은 듯 입을 다물고 그냥 가니까 국민들은 왜 복지는 않았습니까. 이렇게 되는 거죠. 소통 주제는 잘못한 거예요.